교수님의 교수님의 교수님 교수님의 교수님 교수님의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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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배를 타고 있습니다. 2. 차를 타고 있습니다. 3.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4.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배를 타고 있습니다. 2. 차를 타고 있습니다. 3.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4. 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28번 3개탕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네 켤레 있습니다. 2. 다섯 켤레 있습니다. 3. 네 그릇 있습니다. 4. 다섯 그릇 있습니다. 3개탕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네 켤레 있습니다. 2. 다섯 켤레 있습니다. 3. 네 그릇 있습니다. 4. 다섯 그릇 있습니다. 29번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1번 은행 2번 경찰서 3번 우체국 4번 소방서 3번 30번 회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 택시를 타서 늦었어요 2. 걸어서 10분쯤 걸려요 3.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아요 4. 회사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요 회사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1. 택시를 타서 늦었어요 2. 걸어서 10분쯤 걸려요 3.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아요 4. 회사 앞에서 버스를 갈아타요 31번 토요일에 리한 씨가 집들이 하는데 같이 갈래요? 1. 좋아요 우리 세제를 사갈까요? 2. 좋아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3. 아니요, 우리 집은 멀지 않아요 4. 아니요, 토요일에 가는 게 어때요? 토요일에 리한 씨가 집들이 하는데 같이 갈래요? 1. 좋아요 1. 좋아요 우리 세제를 사갈까요? 2. 좋아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3. 아니요, 우리 집은 멀지 않아요 4. 아니요, 토요일에 가는 게 어때요? 32번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1. 저녁은 보통 요리해서 먹어요 2. 이게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어요 3. 채소에 고기를 싸서 같이 먹으면 돼요 4.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4.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4.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5.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1. 저녁은 보통 요리해서 먹어요 5.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 2. 이게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어요 5. 이게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어요 5. 이게 이 식당에서 제일 맛있어요 6. 채소에 고기를 싸서 같이 먹으면 돼요 6. 채소에 고기를 싸서 같이 먹으면 돼요 6.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4.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식이 생각나요 33번 33번 매일 분뇨 치우기 힘들지 않아요? 1. 오늘은 건초를 못 갈았어요 2. 축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3. 힘들기는 한데 그래야 깨끗하잖아요 4. 하루도 사료를 안 주는 날이 없어요 4. 매일 분뇨 치우기 힘들지 않아요? 1. 오늘은 건초를 못 갈았어요 2. 축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3. 힘들기는 한데 그래야 깨끗하잖아요 4. 하루도 사료를 안 주는 날이 없어요 4. 하루도 사료를 안 주는 날이 없어요 34번 5. 체류 가능 기간은 어떻게 확인해요? 1.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해요 2. 여기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세요 3. 신청서는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4.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쓰여 있어요 체류 가능 기간은 어떻게 확인해요? 1.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해요 2. 여기에서 비자를 발급 받으세요 3. 신청서는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4. 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쓰여 있어요 35번 모두 4만 원입니다 모두 4만 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 현금을 내겠습니다 2.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 허리를liness 4. 한국의 방법 안녕하세요 모두 4만 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 현금을 내겠습니다. 2.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36번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주말에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 일이 많거든요.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주말에 공장에 나가서 일했어요. 요즘 일이 많거든요. 37번 실례합니다.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7번 버스를 타세요. 여기서 7번 버스를 타세요. 38번 이따 퇴근하고 영화 보러 갈래요? 미안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주말은 어때요? 좋아요. 주말에 보러 가요. 주말에 보러 가요. 39번 어제 민속촌에 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아직 민속촌에 못 가봤어요.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옛날 집도 구경할 수 있고 한복도 입어 볼 수 있어요. 아, 떡 만들기도 했는데 직접 만드니까 더 맛있었어요. 저도 다음에 친구하고 같이 가봐야겠네요. 어제 민속촌에 갔어요. 저도 다음에 친구하고 같이 가봐야겠네요. 과장님, 여기 오늘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입니다. 고마워요. 발표가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지요?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어제 김민수 선배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연습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할 거예요. 과장님, 여기 오늘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입니다. 고마워요. 발표가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지요? 연습 많이 했어요? 네, 어제 김민수 선배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연습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할 거예요. bonus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 lands